아! 저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어 같은 방 쓰잖아요 호흡이 제일 중요해 아니 같은 방에서 쓰는데 옆에서 호흡! 호흡! 아니 운동하면 호흡이 많은 거 아시죠? 아직 밥을 안 먹고 있는데 한 번 먹어야 견뎌서 안 먹으면 될 거 같아 왜요? 투모로우바이트 왜 너 대체 내지가 웬일이지? 들어오신다 이제 9명 벌써 9명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9초잖아요 9명 이거 9명이야 아니야 아까 100명 넘어갔었어 9였어 9분은 아까 너무 초였겠지 0분 9초 0분 0초 내가 쳐줄게 나는 그냥 홈플래디어로 갖다 잃어버릴게 어 그러면 안 돼 다 안 지워지지 저 그래도 형보다 지금 피부 좋아요 쪼라고 제일 많이 우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 있잖아 그 사람은 뭐야? 제일 많이 우는 사람 야 여기 앞에 3명이예요 야 여기 앞에 3명이예요 야 여기 앞에 3명이예요 야 여기 앞에 3명이예요 야 도 넘기지 마요 니가 제일 많이 울었어 무슨 말이야 야 여기서 왜 써 여기서 왜 써 먹어도 돼요? 먹어봐 왜 강요예요 형이 우리 엄마예요? 갑자기 급발질이네 진짜 나 이 형이랑 팀 하기 싫어요 내가 도시로 내가 도시로 내가 도시로